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첫날 27일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요. 오후 6시 30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8시 반이 되겠습니다.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에서 만나게 되고요. 단독회담 그리고 친교 만찬 순으로 약 2시간에 걸쳐 회동한다고 합니다. 6시 반에 김 위원장과 트럼프가 만나서 인사 및 환담을 하고 한 10분 후인 6시 40분부터 20분 동안 김 위원장과 1대1로 단독회담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친교 만찬은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양측에서 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외에 2명씩의 주요 인사 참석하는 3 플러스 3 형식이 아마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아마 우리도 비행기 타고 제일 멀리 날아가면 어디를 갑니까? 부에노스 아이레스, 쌍파울로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데 미국 워싱턴 DC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거의 그런 나라에 공중급여를 받으면서 20시간 이상 날아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 데예요? 가장 먼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쪽 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건데. 그런데 이번 회담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건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게 지금 쭉 친교 미팅, 만찬, 단독회담 이런 게 있는데 최대 7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내일 오전 점심 그리고 공동선언 발표까지 7번 만나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보는 시각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작년 4월에 핵경제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경제로 완전 무게를.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다고. 북한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지 않으면 본인이 작년에 주창했던 경제건설총력집중이라는 게 허상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가지고 경제 제재를 푼다든지 관계 획기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평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데 중간선거에서 저버렸어요. 하원 기준으로 저버렸죠. 여소야 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또 빈 가방을 들고 워싱턴 DC로 날아갔을 경우에 그럼 뭐냐. 뭐 하러 갔냐. 작년 6월 12일 날 그 평가를 또 받게 되면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자기의 어떤 치적 또 이거를 기반으로 노벨평화상 한 번 받아보겠다. 이런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은 재선가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그게 스몰들이든 미들이든 아니면 미디엄들이든 아니면 빅들이든 뭔가 딜은 이루어진다.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에서 또 지난 1차처럼 그냥 어떤 큰 뭐가 나오기보다는 그냥 또 3차로 가자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적은 거죠? 물론 이제 3차. 왜냐하면 회담 전에 출발하기 전에도 여러 번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으로 원샷 원킬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 국민들 혹은 평양에 있는 내부의 어떤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또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두 정상 간의 결과물이라고 용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다면 아마 굉장히 큰 실망감과 나름의 정치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요.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 평형기금 이거 외평채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붙는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29BP였는데 이게 2007년에 14BP 기록한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신데 일단 외국환 평형기금채라는 게 우리나라가 해외에다 발행하는 우리나라 국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해외에 발행하는 우리나라 국채. 그런데 이걸 외환 관리를 위해서 조달한다고 해서 외국환 평형기금채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가 해외에 발행하는 우리나라 국가신용의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바랍니다. 달러 표지.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채권이 어디 나라일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요? 네.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5년 만기 트레저리 본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있는데 그건 당연히 미국 국채니까 달러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미국 국채 금리에다가 가산금리 일종의 어느 정도의 금리를 덧붙여서 거래가 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해 보는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만약에 미국 국채 5년짜리가 똑같은 만기죠. 5년짜리가 2.5%에 거래되고 있다면 우리나라 5년 만기 달러 표시 채권은 얼마에 거래되냐. 그러면 2.6이다. 그러면 0.1% 차이 나는 거잖아요. 10BP. 그러면 이 10BP 정도. 이 DP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시네. 이 10BP라는 게 CDS 프리미엄. 크레딧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신인도, 국가 부도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가 이걸 비교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이후로 가장 적은 부분, 가장 좁혀져 있다. 29BP 0.29%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2007년도 이후라고 그러는데 2007년도에는 사실은 CDS 시장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부도 리스크라는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좋아졌다. 그리고 부도 리스크는 가장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아니, 외평채는 그 나라 금리랑은 상관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 금리가 워낙 낮으면 국채도 금리가 낮게 이렇게 가진 건가요?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돼 있고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보다 더 낮잖아요. 그럼 그게 신용도랑 상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정영진 씨가 베트남이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베트남 정부가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을 살 때 우리나라가 발행한 채권하고 견주어 볼 때 뭘 사시겠어요? 금리가 똑같다면. 우리나라랑 베트남이요? 네. 우리나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베트남이 갖고 있는 CDS는 훨씬 더 높을 거거든.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가 디폴트, 부도를 낼 가능성이 우리나라 정부가 부도를 낼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면 그 금리가 훨씬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내 채권의 경우에는 원화 채권의 경우에는 미국 금리보다 더 낮아요. 그런데 해외 시장에서 똑같은 만기로 달러 표시로 조달을 하려면 그거보다는 좀 높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 국채보다. 그 얘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신용도는 미국 신용도보다는 좀 높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영진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나라의 금리하고 연동이 돼서 움직이겠죠.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다면 일본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금리다 이렇게 치면 일본은 아무리 여기에 플러스 몇 BP가 붙다 하더라도 미국 국채보다 더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더 안전한 거랑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 미국, 일본 국채가 금리가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달러 표시로. 내가 정확히 지금 달러 표시 채로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게 미국 국채 금리다는 뜻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국채 금리보다 낮은 채권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금리에 연동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정부가요. 오늘 최저임금 결정책의 개편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초점,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가지만 가장 초점이 기업 지불 능력을 포함하느냐, 결정 기준에 말이죠. 이게 최대 관심사라고 하는데 기업 지불 능력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글쎄, 이게 경영자 측에서 계속 주장해온 거거든요. 특히 자영업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업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획일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경영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주장해였던 게 최저임금의 다양성을 좀 인정해줘라. 이거였거든요. 지역별, 산업별 이런 것들을 주장해왔는데 그게 지금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로 기업이 얼만큼 지불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매년 우리가 최저임금을 정하잖아요. 그럴 때 인상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조라든지 노동계 쪽에서는 당연히 이걸 하면 낮아질 거니까 그건 안 받아진데.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가 이거예요. 매년 협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9명씩 돼 있어요. 사측, 경영진 측 또 노동계 측 9명씩 그리고 공기위원 9명이 들어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노동계 측에서는 최소 50% 인상을 갖고 와요. 그러면 사용자 측에서는 뭘 갖고 오겠어요? 동결. 동결을 갖고 와요. 이건 협상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냥 불러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올려주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최저임금을 갑자기 한 해에 50%, 100% 올린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결국 한쪽이 퇴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성숙된 사회일수록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조건을 내걸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루는 건데 우리 최저임금은 너무 낮아서 그랬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컨센서스가 잘 안 이어져서 이게 그러면 걸러보자라고 나왔는데 이 제도 개편 가지고도 양측이 굉장히 첨예한데 한번 지켜보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데 기업 지불 능력을 포함하는 건 조금 기업들의. 모호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따지면 노동자들도 먹고 살 능력 이런 것도 포함시켜야죠. 결국 이런 얘기의 근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성장률만큼 하자. 그런 얘기가 여기 함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장률이 2% 오르는데 15%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불 능력이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을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어제 하원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EU 간 브렉시트 재협상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존 합의안에 대한 2차 투표가 부결될 경우 즉시 합의안 없이 그대로 유럽연합 탈퇴를 강행하는 노딜 브렉시트 허용안 및 이를 피하기 위한 협상 연장의 브렉시트 연기안에 대한 투표를. 말이 좀 어렵죠. 원래 3월 29일 날이 1차 기한이에요. 이때까지 협정을 못 맺고 그냥 우리 브렉시트 해보려고 나가버릴래. 그러면 이제 그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대혼란이 오니까 양자 간에 그걸 원치 않겠죠. 그래서 메이 총리가 지금까지는 연기는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계속 그런 풍설이 있었어요. 한 2년 연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볼 때도 노딜 브렉시트는 안 할 것 같고 EU와의 어떤 적정한 합의점을 하면서 계속 내부의 정치적인 어떤 절차를 겪으면서 한 2년 갈 것 같아요. 연기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메이 총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같아. 임기 끝나고. 왜냐하면 이거 의원 내각제고 어떤 안건에서 던졌는데 부결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영국 정치 어떤 전통은 내각 총사태하고 다시 재선거하고 그런 거였거든. 지금 몇 번이나 그런 고비를 넘겼는데 이분이 그냥 버티고 있어. 그런데 버티는 이유가 본인이 버티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 뉴스가 올라가시면 좀 많던데요. 한 두 개 정도만 추려드리면 일단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이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를 맡는다는 소식이 하나 있고요. 아마 그래서 3세 경영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려는 것 같다. 이런 기사 그리고 또 하나가 엘리엇이 지난달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배당금 확대라든지 사회의사 선임 등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보냈는데 이거 현대차가 지금 거절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뉴스는 제가 보면서 약간 과거와 제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두 번째 뉴스 제목이 뭐였냐면 엘리엇에 보인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의 결기 이런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결기. 그런데 이제 엘리엇이 이렇게 부당하게 해외 자본들이 우리 기업들의 돈 빼가려고 할 때 정의선이 막 막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확대되고요. 제가 이제 저는 신문을 많이 봤잖아요. 하루에 뭐 6개씩 몇십 년을 봤느냐 한 20년 이상 봤으니까. 그런데 재벌 회장님이나 이세들 할 때 보면 꼭 이 세 단어가 잘 들어가. 하나는 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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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결기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사랑. 그렇잖아. 결기, 뚝심, 사랑. 이 단어가 꼭 들어가. 보면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기가 나왔는데 엘리엇이 배당금을 더 달라고 한 거가 조금 과한 것 같긴 해요. 지금보다 훨씬 몇 배, 다섯 배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그거 부분은 이제 일단 때려보는 거지. 여기도 또 때려보는군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데 평가는 이래요. 사회의사도 자기네들 한 다섯 명 해줘라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은 떨어진다는 평가 나오는데 사실 아직까지 표대결해가지고는 엘리엇이 될 수가 없다는 건 엘리엇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가만힐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 체제다 이게 된다 이건 이미 됐어요. 작년 말에 인사권을 정의선 부회장이 행사해버렸어. 지금까지 정몽구 회장 선대 아버지죠.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가 됐던 사람들이 대체로 옷을 벗었거나 아니면 계열사로 전보 조치가 됐어요. 친정체제로. 친정체제로 돼가지고 형식적인 절차로 대표이사 되는 거예요. 현대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인데 거기 대표이사로 선임되면 이제 형식적인 절차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실권은 이미 다 넘어갔군요. 그렇습니다. 네.